아 진짜 아 봐봐 조금만 일찍 넘을걸 아 기가 막더라 야 좋다 이게 방향이야 잠깐만 공항 파는 방향인데? 형 공항인데? 진짜 해외 가보다 어땈데 진짜 베테랑 가는 거야? 진짜 봐봐 베테랑 공항에 아프터에서 오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면 공항에 미션이 있었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예요? 주는 거예요 바로? 오 오 우리가 제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어 우리 좀 거기 3개 3개네 미안하네 가면 돼요? 아유 유투로 이렇게 해봐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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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 이 Zweo가요 Boh 기호가? 저 어차피 뭐 우리 진짜 어디 가가봐 우리 진짜 어디 가 어 surprised surprised 그런데 어디야 어디 어 지민아 진대다 왔어 우리 우리 디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요 우리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어디 가요 오늘 아니 마크 지금 어제 풀고 오늘 또 내려. 아 뭐 이렇게 어디 가는 거야 우리. 바로 가볼까 일단. 아 미션 있었네. 이거 진짜 열어버렸네. 아유 아침을 왜 먹어서. 이미 갖고 갔어요. 뭐를. 범이 있었어요. 범이 있었어. 네. 비행기 켜지는 거예요. 아니 어디 가요. 하늘이 뭐지. 하늘이 뭐지. 하늘이 뭐지. 베트남. 아니 어제 마침부터 베트남도 가는 거예요. 아니 저 광주가 부산하는 것도 아니고. 지금부터 여러분 베트남도 가서 나머지 덤을 사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 바로 출발. 진짜. 아 이상. 다 같이 가요 베트남. 땡큐. 태기는assa 고마워요. 고마워요 고마워요. 고마워요 고마워요. 끝까지 미션 제가 발표했습니다. 간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상대측 멤버를 선택해 팀원을 구체하십시오. 지금 있는 팀원 중에 한 분을 잘 의노를 해서 빵쭈를 시키시면 됩니다. 빵쭈입니다. 물관색이 두 개. 여기 하나. 이게 빵게. 이게 빵게. 영재. 이렇게 다 외쳐버렸습니다. 재석이 형이 형. 아 이거 왜 나를 뽑아. 하나 둘 셋. 단계리 단계리. 야 진짜 나 이럴 줄 몰랐잖아. 이동. 아 이놈아. 형. 야 있어. 하나 둘 셋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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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. 우리 거. 우리 거. 우리 거? 저희는요. 2만 수. 2만 수. 아니 그게 아니고 나랑 우리가 동의가 이겼어요.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거 이거. 너 제정신이야? 야 너 제정신이야?